안녕하세요. 농부TV 이성련입니다. 원격 강의나 회의를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구요. 상대방의 PC를 원격으로 제어해야 될 경우가 생기던데 상대방의 PC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제어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PC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면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내 PC를 원격 지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PC와서 내 PC를 보고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번째 이런 기능이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PC로 들어가서 그 PC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구요. 세번째는 집에 있는 내 PC를 핸드폰으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세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C에 구글 리모트 데스크톱 확장 프로그램을 까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요. 구글 웹스토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크롬 웹스토어라는 것이 나올텐데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롬 웹스토어 창에서 이렇게 치십니다. 구글 리모트 데스크톱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나올겁니다. 크롬 리모트 데스크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크롬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된 화일 열기. 예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동의 및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크롬 리모트 데스크톱 포스트를 PC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시면요. 크롬 웹브라우저의 오른쪽 위해를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아이콘이 크롬 웹브라우저의 오른쪽에 뜨죠. 예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격 제어를 받거나 또는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예 크롬 원격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두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원격 지원 기능이 있구요. 원격 액세스 기능이 있는데 원격 지원 기능은 뭐냐면 내 PC가 누군가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의 PC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구요. 원격 액세스 기능은 뭐냐면 내가 내 집에 있는 PC를 내 핸드폰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자 먼저 원격 지원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원격 지원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의 PC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지원 받기 오른쪽에 코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코드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액세스 코드가 만들어지죠. 열두 자리의 액세스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분한테 이 액세스 코드를 알려주면요. 지원을 하는 분은 PC에서 이렇게 지원하기 쪽으로 들어가서 액세스 코드를 넣겠죠. 지원 받을 분이 알려주신 액세스 코드 열두 자리를 이렇게 넣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연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지원을 하는 분의 PC입니다. 지원을 받는 분은 액세스 코드를 알려주고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격 컴퓨터에 연결하여 액세스 하려면 사용자가 보낸 일일성 액세스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일성 액세스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생성을 할 때마다 코드는 새롭게 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다시 코드를 생성해서 새로운 코드를 알려주셔야 액세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원격 제어를 받고자 하는 PC에서는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공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상대방이 내 PC를 보고 그리고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내 PC에 이런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를 받고 있는 분은 하시라도 공유 중지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내 PC를 제어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공유가 액세스가 바로 중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원격 제어를 하는 입장이 돼서 누군가의 PC에 들어가서 원격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죠.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리모트 데스크톱 선택하시고요. 여기 있죠. 물론 원격 지원 기능에서 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알려준 12자리 액세스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연결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PC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상대방의 PC를 내 PC처럼 내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집에 있는 내 PC를 핸드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C에서 원격 액세스 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이 컴퓨터에 원격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사용을 누르세요. 이렇게 되어있죠. 사용을 누르시면 이 PC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겠죠. 핀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러죠. 6자리의 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자리로 입력하십니다. 한번도 확인하시라고 그러죠. 한번도 확인하시고 시작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내 핸드폰도 가셔서요. 플레이스토어 여시고요.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앱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시면 이런 앱이 뜨실 거고요. 이렇게 호스트에 대한 인증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원격 컴퓨터에 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있죠. 이건 뭐냐면 PC에서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핀번호 그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핀번호를 입력하시고 연결 버튼 누르시면 와 이제 내 PC가 집에 있는 내 PC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핸드폰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이 화면에 오른쪽 위를 보시면요. 마우스로 또는 터치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될 전송을 할 수도 있고 데스크톱 크기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연결을 해제하고 도움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는 어떤 버튼이 보이냐면요. 이런 버튼이 보이거든요. 집에 있는 PC에서 보이는 버튼입니다. 내 핸드폰으로 지금 액세스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공유 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글 리모트 데스크톱이라는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을 때 내 PC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PC에 들어가서 원격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PC를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내 PC를 핸드폰으로 멀리서 원격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줌 같은 원격 화상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원격 교육을 하면서 또는 원격 회의를 하면서 상대방 PC에 들어가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직접 제어하면서 서로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줌의 공유 기능을 통해서 회의에 참가한 멤버들한테 같이 보면서 수강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요즘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라인 환경에서 직접 접촉을 안 하고 인터넷 상에서 접속을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의 PC에 접속하고 제어하는 거 이런 것도 온라인 시대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